정근욱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이트 스케이트죠 오케이 그래서 어? 얘 또 왜 글씨가 안 써져 잠시만요 자 그래서 소리를 한번 여기서 나는 소리 먼저 쭉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 크 크 어 에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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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어 에이는 에이 그렇죠 에이가 에이 됐어요 이유는 여기 소리 안 나는 얘가 심심해서 얘한테 이름 물어봤죠 네 이렇게 합쳐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잘했습니다 오케이 소리 스케이트 쓰기 에스 케이 에이 티 이 소리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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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스케이트 스 스 스 스 스 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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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써나는 소리 잡쳐서 오케이 그래서 S는 스크 그건 C구요 C가 스크구요 S는 그렇지 중에서 O는 O, O, A, O O, O, A O 중에서 A 그래서 합쳐서 스탑! 오케이 소리 스탑! 쓰기 S T I O P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어 어 어 어 천천히 스프링 스피인 오 스핀 스피인 오 S는 스 스's E 네 오케이 근데 얘는 O, O는 E 소리 안나는데 O, O는 소리 하나가되서 손이 빠지고 있고 항상 우 되는데 스푼! 그래! 스피니 아니고 뭐야? 스푼! 스푼이야 숟가락 스푼 스푼 오케이 그래서 소리? 스푼! 스푼 쓰기? S-P-O-O-N 오케이 소리? 스푼! 오오가 우 된다는 거 기억해두면 쓸모가 많겠지?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스푼이 뜨거워요 나는 총 여기서 무거워요 어 어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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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굿 스네이크 여기서 난 소리 쭉 스 느 에이 크 합쳐서 스네이크 에스는 스 스 즈 중에서 스 됐고 에이는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이 에이 소리 한다는 이가 이름으로 맞죠 스네이크 오케이 소리 스네이크 쓰기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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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어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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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난 소리 스톤 aji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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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톤이라니까 스톤 오 요기에 이 안보여 이 보이는 이 이 글자 이름이 오가 아니고 뭐예요 글자 이름 이 아 이 글자 이름이 이 야? 그럼 얘는 뭐하지? 이 글자 이름이 뭐예요? 오 오우잖아 오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리가 오우 오, 아, 어라고요 됐습니까? 네 그래서 합쳐서 소리가 뭐?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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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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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톤 스톤 허용 스마일? 얘가 스마일이면 얘는 뭐하지? 얘가 스마일인데 얘가 웃는건데 스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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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서 나는 소리 스무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A L L이 항상 무슨소리난다 O O도 항상 무슨소리난다 써놨고 A L L은 항상 무슨소리난다 했는데요 O O A L L은 항상 O O 그래서 합쳐서 스몰 스몰 오케이 소리 스몰 스몰 S M A A L L A L L은 항상 뭐? O O O는 O O 기억해놔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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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희들 오늘 3시 20분에 꽁빵 갔다메 어? 3시 20분에 왔다 하시는데? 3시 20분에 왔다 하시는데? 아닌데요 자 소리 아 스노우 그렇지 스노우 잘했어요 여기서 나는 소리들 쭉 스노 스노 오 오 오 W는 항상 우야 네 그렇습니까? 그래서 합쳐서 스노우 오케이 그래서 오는 뭐 중에서? 오 오 오 아 지금 해 오 중에서 뭐 됐죠? 오 오 됐죠 오 오케이 avier 스노우 스노우 쓰는 쓰기 스 S N O W 소리 Snow Snow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어어 정근우 근우 네? 너 요새 왜 시험 안 쳐? 저요? 어 시험이요? 그거 하고 하려고 어이 오케이 저 한 located 좀 나와야할까? 응? 오케 맞든 틀리든 아 어허허허허 잘 모르겠어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그럴 때는 내가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은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읽기 음 그러면 하나씩 소리 뭐 낸지 해보자 여기서 나는 소리가 뭐 같아?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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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? 이 이 이는? 르 이는? 이 엘 엘 엘 엘 엘 엘 맞히면?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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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희가 희, 에, 어 소리 나는데 아 소리 듣는대요? 어, 어, 어 그리고 이가 힘 빠져서 어 됐고 이게 다 합쳐서 뭐라 그랬어? 스파이더 스파이더 그러면 어, 아이! 그래, 아이를 이 말고 모르고 치면 아 아 그럼 합치면 스파이더 스파이더 스파 아이가 뭐야? 아이, 이, 어 아이, 이, 어 중에서 내가 암만 봐도 아는 없는데 아이 아이가 아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? 스파이 얘는 덜 덜 합쳐서 스파이더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몰라? 스파이더 오케이 소리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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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오케이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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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일단 여기까지 소리나 알 것 같은데 여기까지 무슨 소리나요? 그래 스카이 여기서 나는 소리 S는 S, K는 Q, Y는? Y이 잘 나 아 이거 합치면? 스카이 이게 어떻게 스카이야 스카지 I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Y, E 또 Y, E 짤막이 내가 언제 Y가 Y, E 짤막이라고 했어 Y, E 짤막 Y는 뭐? Y, E Y Y는 Y 소리를 안 내 Y는 I, E 짤막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다니까 응? 중에서 뭐 됐어요? Y Y 됐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? 스카이 선생님 Y가 무슨 소리 갖고 있는지 지금 네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 네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스카이 스카이 쓰기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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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什어 여보세요, 이게 무슨 소리 에이? 뭐? 아 어 어 자 아이가 가진 세가의 소리가 뭐야? 아이, 이, 어 아이, 이, 어인데 너는 자꾸 아이가 아 소리난다고 주장하는데 아이는 아 소리 안 갖고 있는데 어...그러면 아이 스마일 스마일 스몰이 아니구요 어 스마일이잖아 스마일 그래라 그래요? 음? 아이가 오 소리를 갖고있나? 이게 스몰이 어찌됐어 스마일이지 스마일도 안되고 스마일 소리 스마일 쓰기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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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쓰기시험 하면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 치세요 잘 치고 네 감사합니다